있어 있어 아버님은 내가 보니까 금요일날 거기 저기 보면 가서 또 아 대단한거요 봉사를 해도 돈을 받고 봉사를 해 아버님 돈받는 봉사를 하라고 내가 그 얘기를 하는거야 돈 되는 봉사를 하라는 얘기를 하는게 무료급식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우님 같은 경우는 캐리어가 있잖아 캐리어가 있는거 아니야? 캐리어가 없나? 아우님 파이가 있잖아 캐파가 있잖아 사이즈가 있잖아 사이즈 좋은 분들이 그냥 가서 무료 공연해주고 이런거 아껴 동사 너무 열심히 하는거 아니야? deaths 마지막由 아우 Development 적으로